24번 문제. 전자재와 가솔린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연료 분사 시기와 점화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센서는 우리가 기본 분사량이다. 기본 분사량은 엔진의 회전수 분해 흡입되는 공기량이다. 엔진의 회전수를 체크하는 센서는 CAS, 크랭크 앵글 센서가 되고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하는 센서는 에어플로 센서가 되죠. 에어플로 센서가 된다. 그래서 기본 분사량은 말이 기본이지 기본이 아니고 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설정하고 분사하고 관련돼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본 분사량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의 회전수의 RPM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화 시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TDC 센서나 캠 포지션 센서와 더불어서 엔진의 회전수, 크랭크 각 센서는 중요한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각 센서는 엔진 회전수, 지금 여기서 표시가 된 대로 회전수를 감지하여 ECU의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 분사량의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센서가 되겠고, 종류로는 옵티컬 방식, 자석식, 홀식, 홀센서식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현재 크랭크 각 센서로 주요 사용되는 것이 자석식 아니면 홀식이다. 홀센서식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마그네틱 픽업, 자석식에 대한 회로와 작동되는 센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크랭크 각 센서에는 세 가닥 센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트리거 휠, 타켓 휠, 축이 이어지는 크랭크 축이 돌아갈 때에 휠이 발생이 돼서 여기서 일정한 간극을 유지한 상태에서 센서에서 발생되는 교류를 가지고 이 회전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센서가 바로 마그네틱 픽업이죠. 만약에 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어식, 즉 센서식의 개념으로 발생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나 또는 아시칩에 의한 작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홀센서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픽업식, 센서로 보게 되면 출력은 이런 상태, 교류 파형에 대한 출력이 발생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크랭크학 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운행차 배출가스 전기검사 및 정밀검사의 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1번, 휘발유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전기검사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또는 공기과잉률이다. 맞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가솔린, 휘발유 차량에 주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휘발유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다. 맞는 얘기고 3번, 경유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전기검사에서는 매연 측정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경유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매연 엔진 최대 출력에 대한 검사는 공기과잉률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크랭크축 재질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랭크축에 대한 부품은 엔진에서 피스톤이 설치가 되고 설계상 폭발되는 압력과 거기에 따라서 회전저항 그리고 진동에 대한 모든 축방향 또는 폭발 압력 다 받기 때문에 재질면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열 처리 문제라든가 베어링에 대한 접촉상태라든가 회전저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6번 문제에 출제된 크랭크축에 대한 재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크롬볼리브덴강 크랭크축의 재질로서 니켈 크롬강, 고탄소강, 여기서 마그네슘 구리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2, 3, 4번이 재료로 활용이 되는 문제고 크랭크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크랭크축에 대한 구비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 동적, 평형이 잡혀있을 것 말씀드린 대로 크랭크축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의미 있고 엔진에서 핵심적인 부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적, 동적, 축방향, 즉 위에 상하 진동이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이나 좌우 떨림에 대한 진동이나 거기에 강성이 커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내 마모성이 클 것 이런 내용들이 크랭크축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크랭크축에 대한 메인 저널, 축이 지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플라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각각에 대한 여기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밸런스 웨이트다라고 해서 축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폭발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진동이나 또는 회전 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멈추는 것을 잡아주기 위한 이런 밸런스 웨이트가 설계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시옴 마그네시옴